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 자 우리 능동태 수동태에서 자동사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일형식 동사나 이영식 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당연하지 왜 자동사는 목저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저어가 주어가 되는 걸로 당연히 못 쓰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불이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쓰지 않는 것들 여러분 적혀있는데요 여러분 형광펜 칠까요 자 occur disappear consist of 요거 세 개는 그래도 반드시 주었다 깨어나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다 보면 아 맞다 얘네들 수동태 안됐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런 말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the car accident was occurred 이렇게 돼요 안돼요 차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된다 안된다 안된다 왜 때문에 occur는 자동사여서 이렇게 bpp 형태로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occurred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포인트로 덧목아 보면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 일단 가장 기본적인 행위죠 그래서 얘가 기본형인데 얘를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구분할 때 일단 첫째는 우리가 의미로 파악을 하죠 그래서 the door was broken 그 문이 스스로 부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수동태를 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을 해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보는 방법은 동사 유형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빈칸이라고 치면은 explain 일단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설명하다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죠 그래서 explain이라는 게 주어졌다 근데 뒤에 theory 명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무조건 능동태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뒤에 이게 여기가 빈칸이라고 치면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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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로 가는 거죠 맞나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 파악하게 보면은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한데 전치사랑 같이 쓰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44번 포인트를 볼 때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의해야 할 동사 유형에서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은 여러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따라서 즉 목적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동태를 두 개로 만들 수 있죠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가 될 수도 있다 맞나 여러분 목적어 두 마리니까 맞나 여러분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아버리면 직접 목적어 비앞에 bpp 쓰고 뒤에 by 주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아버리면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누구를 쓰죠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와서 수동태가 될 수도 있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와서 수동태가 될 수도 있는데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로 될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다시 말해서 즉 사람 앞에 전치사가 반드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She told me the story 그녀가 얘기해줬어요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무엇을요? 이야기를요 이렇게 해서 사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I was told the story by her 이렇게 묶이죠 맞나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the story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경우에는 the story was told 하고 간접 목적어 사례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전치사의 two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어디다 넣어놨냐면 주의해야 할 동사 유형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왜 넣어놨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 했냐면은 목적어가 뒤에 없으면은 무조건 수동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여러분 기억하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bpp라고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 맞나 여러분?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계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5형식으로 가볼까요? 5형식 동사 수동태 자 얘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뒷장으로 넘어오시고 자 일단 5형식에서 수동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때 세 가지 동사는 무엇무엇을 뭐뭐라고 부르다 콜 무엇무엇을 뭐뭐로 만들다 메이크 무엇무엇을 뭐뭐로 이름 짓다 네임 요정도 세 개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bpp 수동태 쓰고 뒤에 명사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 자 요 문장 한번 봐봐요 June named his daughter Jane 동사 어디있어요 여러분? 네임드 그럼 앞뒤 끊어서 June은 이름 불렀다 이름 지어줬다 누구를? 그의 딸을 뭐라고? Jane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럼 우리가 이걸 수동태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목적어 앞으로 나가죠 맞나요? 그래서 he's daughter 그의 딸이 was named 이름이 지어줬다 뭐로? 자 지금 명사 남아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보호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Jane으로 이름이 지어줬다 June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안 돼요? Jane was named his daughter by June 이런 형태로 가면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격 보호를 건드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빠져야 되는 거죠 맞나요? 지금은 누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목적격 보호가 주어 자리에 나왔죠 이런 문장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우리 어디로 넘어오시냐면은 자 사역동사의 수동태로 넘어오죠 사역동사의 수동태 자 일단은 사역지각동사 하면은 우리가 5형식에서 뭐 주의했냐면은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투부정사 절대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근데 얘가 수동태가 돼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자 여러분 형광펜 치셔야죠 뭐를요? 수동태로 전환할 때는 원형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뭐로 바뀌죠? 투부정사로 변한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잘 쓰인 문장입니다 나는 보았어 누구를? 그을? 그가 뭐하는 것을?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 그럼 이걸 이제 수동태로 만들 때 목적과 주호자리 나와서 히 나오고 bpp was seen 잘 나왔어요 그리고는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to enter로 요것이 요렇게 바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bpp 다음에 to 하고 나올 수 있다 어떨 때? 요 pp가 지각이나 사역동사일 때는 뒤에 to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 대절 수동태 뭐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자동사 자동사 전치사의 수동태 거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의 역할을 하여 수동태 전환이 가능한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거기에 밑줄 짝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many employees 많은 직원들이 look up to him 자 우리 look up to 하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존경하다 하나의 표현으로써 원래 look은 자동사인데 뒤에 부사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하나의 표현이 됐죠 자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그럼 얘가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 많은 직원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he he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랑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자 뭐예요 여러분 he is looked up to 그 다음에요 네 좋은 지적 그 다음에요 by many employees 이렇게 적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by 어쩌고저쩌고는 영어에서 보통 뭐 해요? 생략하죠 그럼 이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he is look up to 이렇게 끝나도 이 문장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문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45번으로 빈출 수동태 불가 타동사. 타동사인데 타동사면 원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 예외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resemble, belong to 이런 거는 특히나 형광펜치시고 절대 was resembled, was belonged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6번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이거 뭐 해야 되는 부분? 완전 달달 암기해야 되는 부분. 이제 이런 거 우리 암기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꼭꼭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be satisfied, be pleased, be filled, be covered 이거 다 누구랑 같이 써요? 전치사. 옆에 여러분 빈칸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써요? 위드랑 같이 쓰죠? 위드 적으시고 자, 우리 위드 같이 쓰는 거 여러분 읽어봐요. 누구누구 있다고요? be satisfied with, 또 be pleased with, 또 be filled with, 그 다음 be covered with, 그 다음 be disappointed with, 그 다음 be acquainted with 전부 다 위드 쓴다. 얘네들은 여러분 전치사를 뭐 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중에서 여러분 형광펜 몇 개 칩시다. 자, satisfied 형광펜 치시고 filled 형광펜 치시고 covered 형광펜 치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opposed, accustomed, use 나왔다. 누구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전치사? to 쓰죠. 그렇죠. 두번째 빈칸은 to 자, to 쓰는 거 여러분 같이 또 읽어볼까요? 누구누구 있대요. be opposed to 그 다음 be accustomed to 그 다음 또 be used to 또 be exposed to 그 다음 be related to 또 be delighted to 그 다음 또 be married to 그 다음 be worried 어이? 아니, 아니, 끝났지. 끝났지. 어.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또 형광펜 치셔야죠. 자, opposed 형광펜 치시고 그 다음에 married 형광펜 치시고 자, 우리 marry 한번 볼까요? marry marry는 여러분 우리가 특징이 있는 동사죠. marry는 여러분 무슨 동사예요? 타 동사예요. 그래서 얘 하면 여러분 read랑 같이 못 쓰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근데 얘가 be, p, p, p로 동사형인데 수동태로 바뀌어버리면 뒤에 to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be, p, p, p로 쓰이면 뒤에 to 뭐뭐와 결혼하다 전치사 to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양쪽으로 두 번 다 기억해야 되는 동사 자, 그 다음 우리 be worried, be concerned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전치사 about이죠. about be worried about be concerned about 자, 그 다음 여러분 be absorbed be interested be cut in 그쵸? 자, 우리 하나만 더 적을까요? be involved in 이거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뭐뭐에 연루되다 연루되다 엮여있는 거죠, 그 사건에 그래서 be involved in 이거 필기하신 거에 형광펜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서 be surprised be amazed be astonished be frightened 누구랑 써야 돼요? at 여러분 뜻이 보면은 다 놀라다예요. 그래서 놀라는 건 전부 다 at이랑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놀라는 건 누구랑 같이 써야 된다고요? at 누구누구 있다고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at 쓰는 누구누구 be surprised at be amazed at be astonished at be frightened at 자, 그 다음 여러분 be composed be informed be convinced be ashamed 누구예요? of죠. 그래서 be composed of는 be made up of be comprised of 랑 다 똑같은 뜻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자, 우리 형광펜 칠까요? composed made up comprised 그 다음에 convinced 그래서 of 쓰는 애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태들이 있죠. 자, be known by 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네? 뭐뭐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의해서 알 수 있다.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어휘 시간에 배웠잖아.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억 안 나?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 안 나? 우리 친구 속담 정리할 때 한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거기 보면 known by 라고 적혀 있다고요. 어 네 매번 매번 우리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 같아. 어 어 그래서 뒤에 판단하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 be known to 하면 뭐예요? 누구누구 에게 알려지는 거죠. 어 그 다음 be known for 는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 거고 be known as 는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신분이나 자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뭐 쓸까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known by 써야 되는 거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며. 그럼 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열매란 뜻이잖아. 그럼 be known by 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맞나요? 어 그녀는 군인들한테 군인들한테 유명하다. 누구 쓸까요? 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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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지. 군인들한테 유명한 거라며. 그러면 유명한 대상이 나온 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유명해? 군인들한테 유명해. 그럼 이번에는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때 이제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왜? 왜 유명한지가 나왔잖아요. 노래를 잘 불러서 유명한 거라며. 이유 자 그다음 그녀는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뭐예요? as 자격, 신분 이런 거. 그 뉘앙스의 차이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격, 신분